설현준 선수가 중반서부터는 승기를 완전히 잡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서 이제 거의 끝났다. 설현준의 농신배 첫 승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장면이 문제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중앙을 둬야 되잖아요. 중앙에 당연히 중앙을 둬야 되는데 어디를 둬도 이겨요. 사실상 진짜 여기를 둬도 여기가 제일 좋고요. 베스트고요. 단수를 치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되는 수가 바로 이 수. 사실상 이바득의 패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뒀으면 이거를 둬도 그냥 단수 치고 나가면 이거는 단수 치고 여기를 둬서 안 됩니다. 흙이. 뭐 펜데 펫감이 없으니까. 여기를 둬도 치받고 여기를 두면 안 죽어요. 끼워도 끊어서 이 펜은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상 중앙이 한 집 납니다. 한 집. 이렇게 두면 여기 찔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집 두 집. 100이 선수 잡고. 이러면 반지 승부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다고 보고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늘어도 되고. 이건 뭐 단수 쳐도 안 되고. 느는 게 제일 간단하겠네요. 자 그런데 끼우는 거는 끊어서 안 돼요. 이으면 막아서 죽으니까. 그런데 그냥 붙이는 수. 이어주면은 막아서.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중앙이 다섯 집. 여섯 집이나 하니까. 서련준 선수는 나가는 순간 흙이 대책이 없다고 본 거예요. 여기를 끼워도 끊어서 패잖아요. 이거는 뭐 펫감이 없으니까. 이거 두 점 따내는 패니까 안 되고. 그런데 그냥 끼우는 수. 이거를 순간적으로 좀 관가한 것 같습니다. 이수를. 그래 이수를 봤다면 이렇게 뒀을 리가 없죠. 자 이걸 먼저 끼우니까. 끊으면 뒤로 돌리고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여기를 이으면 이쪽은 물론 끊을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너무 손해받잖아요. 백이 또 후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중앙은 다섯 집이 났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나마 최선이거든요. 백이 두 점을 따내고 딱 두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양인데 이게 나중에 따내고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이 하나 둘 세 집 이게 이거 해도 두 집이 났고 여기를 또 두 점을 따냈잖아요. 세 집이 이상 나. 세 집 이상. 원래는 한 집에서 두 집밖에 안 나는 곳인데 여기서 최소한 한 집을 손해봤어요. 최소한. 지금 이바둑에서 한 집은 하늘과 땅이죠. 자 이래서 이바둑이 역전이 됐습니다. 반집으로. 그런데 아직 이바둑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마지막에 너무 웃긴 게 커제고단이 여기를 찔러 여기를 찔러 놨어요. 이걸 찔러 놨으면 커제의 반집인데 계속 안 찔러요. 자. 서련주령 기적같이 찬스가 왔습니다. 여기가 아니 여기서 사실 그냥 이어도 되지만 그냥 이어도 되지만 이것도 돼요. 여기서 흑이 받으면 여기를 둡니다. 이게 역끝내기 두 집이 넘는 끝내기라 지금 끝내기가 없어요. 이만큼 끝내기가 그럼 여기 두면 백이 그냥 무조건 이깁니다. 자 그런데 커제가 여기서 참 이걸 알고 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찔러요. 지금은 백이 같이 찔러 쓰면 백이 이기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는 도서 당연히 여기를 찔렀기 때문에 여기 다 옥집이 되어버렸죠. 이건 당연히 백이 이득이고 문제는 파워하는 건데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뚫리면 당연히 백이 손해인데 지금은 특이하게 이게 선수예요. 느는 게 다음에 세 점이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백이 이렇게 하고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꿔치기는 백이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백의 승리예요. 지금 원래는 커제가 찌르는 게 안 되는 수예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커제가 이걸 노타임으로 찌르니까 설원준 선수가 여기서 순간 움찔을 하다가 막아요. 시간도 없었고 이거를 막는다고 내가 진다 이렇게 확신을 했으면 아마 반발을 했을 텐데 이때는 확실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막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이 찌른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가일수 그리고 이 모양은 나중에 백이 때려서 이렇게 굴복을 당하는 형태면 이 밑에가 공배가 꽉 차면 한 집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이래서 또 한 번 바둑이 역전이 돼요. 반집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대로 또 안 끝나요. 이게 또 절묘한 게 이걸 때리니까 여기가 다 공배가 차서 나중에 흙이 또 갈수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 흙 전체가 이래서 바둑은 반지 승부인데 인공지능 흙이 반집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반집이 너무 어려운 반집이야. 자 느니까 이건 선수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 두면 여기를 끊고 끊어서 이게 끊어지는 순간 여기 다 놓고 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보시면 먹여지고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배가 다 차면 결국 여기를 흙이 갈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집짜리 패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이 이걸 두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수 쳐서 져요. 그래서 백도 버텨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끝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이수가 패착이라고 합니다. 이수가 커제구단이 둔 수가 261번째 수인데 이수가 졌으면 패착 이수로는 어딜 뒀어야 되느냐 여기를 그냥 뒀어야 된다.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왜 둔 거냐면 여기는 왜 둔 거냐면 이 자리를 백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둔 거예요. 왜냐하면 따낼 때 패감이 있거든요. 패감을 쓰면 받아야 되고 때리면 흙은 이 패를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선 이게 그 한 집짜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어지면서 다음에 여기 한 집 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커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인데 지금은 여기를 두고 이 패가 이 패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패가 두 집짜리 패잖아요. 이 그림으로 갔으면 흙이 반 집이 이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뒀어요. 자 여기서 백이 실전에 때렸는데 이 자리로도 여기를 뒀으면 이기는 거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 1일이라는 이 자리는 공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교환이 되나 이렇게 이렇게 교환이 되나 공배예요.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설연준 선수도 여기를 그냥 때렸고 커제도 신경을 안 써요. 커제도 여기를 두고 뒀으면 역시 흙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냥 둬요. 이때도 백이 마지막 찬스예요. 여기를 뒀으면 이수로 여기를 뒀으면 백이 반 집이 이긴다는 겁니다. 자 그게 왜 공배인데 왜 그 차이가 나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끝내기상으로 여기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공배 같은 곳을 딱 끊기면서 끊어놓고 패를 딱 따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원래는 이 패를 흙이 못 이겨요. 백이 패감이 많아서 패감이 이런데 패감을 쓰기 시작하면 패감을 이겨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가 끊어져 있는 이 형태가 되면 여기서 무려 패감이 3개가 나옵니다. 흙이 이제 백이 여기부터 칠까요? 여기부터 치고 둬도 이걸 치고 둬도 여기를 먹여치면 일단 이거를 따내야 돼요. 일로 따내면 나중에 이걸 찝혔을 때 이 공배가 다 차있으면 여기 갈수를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오히려 한 집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먹여치면 이걸 따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와요. 패감이 세 개 원래 원래 장면에서 이 자리를 뒀으면 여기는 패감이 다음에 흙이 먹여치는 패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실전에 세 개 나왔고 이 두 개의 패감 차이가 승부를 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2패는 무조건 이깁니다. 2패는 무조건 못 이겨요. 흙이 그러면 끝내기를 해서 백이 반집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배라고 생각하 공배는 맞아요. 공배는 맞는데 패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패감 차이가 두 개가 나면서 딱 따내니까 결과적으로 2패를 못 이기잖아요. 백이 두 집짜리 이게 한 집 반 패가 아니라 두 집짜리라고 했죠. 여기 때문에 여기가 공배가 다 차면 원래 가해쓰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패를 못 이겨요. 그리고 그냥 양보를 했는데 결국 운명과 같이 이대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진짜 마지막에 딱 승부패가 생긴 겁니다. 예. 승부패 그런데 역시 패감 부족 패감이 하나 차이가 아니라 두 개 차이였다는 게 그나마 덜을 열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예. 패감이 두 개 차이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손해본 게 아니라 결국은 패감 때문에 진 거예요. 패감 때문에 사실은 두 선수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끝내기에서 실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련준 선수가 이길 기회가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는데 그 찬스를 계속 놓쳤어요.